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인의 TV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 한 장이라도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이거니와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조차도요.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면 훨씬 더 수월하게 금방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무리 변해도요. 우리 일반적으로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남성들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여성들은 조금 더 수동적으로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 아직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수정적으로 그저 남성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여성보다요. 우리가 함께 백지장도 맞들듯이요. 잠자리의 사랑조차도 함께 나누면 훨씬 더 그 사람이 커지고 더 행복해지고 절정의 순간도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성들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 때 우리 남성과 더불어서 함께 행복한 순간이 빨리 올까요? 오늘 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먼저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은 쌍방이 서로 문제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일 때 주로 쓰였던 그런 속담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럴 때 쓰기보다는요. 자, 보세요. 손뼉 딱 치는 이 소리 얼마나 경쾌하고 기분 좋고 우리가 축하해주고 좋아하고 행복할 때 많이 박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도 책임 있고 너도 책임 있어. 라고 할 때 사용하기보다는요. 서로 행복하고 좋을 때 이런 속담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잠자리에 사랑을 나눌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분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여성분들 날 잡아 잡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만약에 사랑을 나눌 때 여성이 상위에서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럴 때요. 그냥 가만히 있기보단 여성도 상위에서 사랑을 나누지면서 막 움직여주는 겁니다. 허리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상하운동이요. 이거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이런 걸 보면 말을 타고 막 달리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래요. 그러면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빨리 막 열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여성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요. 그리고 관략근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서 하면서 본인이 허리를 움직이게 되니까 본인이 자극을 받고 본인이 좋은 곳을 그 질벽의 위치를 구석구석 본인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들의 권총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자극이 훨씬 더 여성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빨리 오고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분들 그럴 때 가만히 누워계시지만 말고요. 허리를 잘 들었다 내렸다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럴 때 바로 쓰는 게 손뼉도 마주치면 소리 난다. 그래서 잠자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애무의 시간이 모두 끝나고 꼬리를 하고 나면요. 우리 남성분들은 여성을 조금 더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 군데 자극을 하기 위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그런데요.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짝 요령을 한번 펴보십시오. 뭐냐 하면은요. 여성이 스스로 본인이 허리를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예, 리듬을 타시면서요. 여성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꾸 여성을 리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훨씬 덜 힘들어요. 그리고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여성도 같이 움직이니까 네, 혼자보다 둘이 움직이는 만큼 그 행복해지는 그 자극적인 그 순간도요. 더 많이 오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자면요. 요령을 좀 펴십시오. 이겁니다. 혼자 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성을 움직이도록 유도하십시오. 여성이 허리를 좀 많이 쓰도록 자꾸 이렇게 자리를 펴주십시오. 돗자리를 깔아주십시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러면 바로 우리 남성분들 힘은 덜 들고요. 그리고 효과는 둘이 함께 움직이니까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부가 함께 금상첨화의 잠자리를 만들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훌라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영상 같은 걸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춤의 특징이라면 옷을 일단 옷이 좀 화려하게 입어요. 그리고 특징 중에 특징이 꼭 배꼽을 내놓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허리 돌리기를 잘합니다. 오른쪽으로 한 번 갔다가 왼쪽으로 한 번 갔다가 뭐 이렇게 360도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춤을 추는 배를 주로 이용하고 이렇게 허리를 돌려주는 이 춤의 춤 동작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날 갑자기 그 춤을 추는 걸 딱 보는 순간 와 저거 잠자리에 이용하면 진짜 멋있는 잠자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꼭 이 훌라춤을 출 줄 모른다 치더라도요. 우리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의자에 앉으셔서 가끔 이렇게 허리 움직임을 좀 움직여주면 잠자리에서 훨씬 유연하게 허리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보고 계시다면요. 앉아서 이렇게 계실 때 혼자 계실 때 그냥 혼자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허리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360도 빙글르르르르 빙글르르르 빙글르르르 돌리는 이런 연습들 하시면서요. 이거 잠자리에서 한 번 활용해 보십시오. 이게 조금 처음에 사실 이게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주자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요. 숙달이 돼요. 그럼 숙달이 되면 그때 조금 강약을 이렇게 넣어서 돌리기도 하고요. 또는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포인트를 넣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러시면서 돌리시면서 동시에 우리 여성분들 간략근 수축도 앉은 자리에서 쥐었다 뼈었다 자꾸자꾸 해보시면 이게 숙달되면 잠자리에 사랑을 나눌 때 훨씬 더 행복한 잠자리가 되고요. 유연하게 허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질근육까지 수축하면서 사랑을 나눈다면 이런 잠자리 이게 바로 금상첨화의 잠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지간의 사랑을 나눌 때 특히 이 잠자리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 남성분들이 조금 힘을 덜 덜면서 그러면서도 효과는 배가 되고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잠자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리고 금상첨화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을 이용해서 예시를 몇 가지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하는 잠자리는요. 진짜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고 건강하신 사랑스러운 부부간의 사랑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기네 TV 오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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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